박사님, 우리가 가는 길은 끝나지 않는 여행길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길을 박사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전 정말 행복해요 네, 안녕하세요. 명일방주에서 로더스 아일랜드의 야무진 리더 아비아 역할과 펭귄 로지스틱스의 케어란 액시아 역할을 맡은 성우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 지금부터 너의 호위를 담당하겠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명일방주에서 첸과 머트를 맡은 성우 정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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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등 용잠 노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루스와 두린 역할을 맡은 성우 양정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상과는 다르지만 뭐 상관없겠지. 그럼 박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명일방주에서 로베르타와 플레임테일 역할을 맡은 성우 김보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명일방주에서 팬텀 역할을 맡은 성우 표용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가렛 니어, 카시미어의 빛의 기사가 아니라 로도스 아일랜드의 오퍼레이터로서 그대의 금지와 목숨을 지킬 것을 이 방패에 맹세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일방주에서 머드락, 니어, 그리고 니어더 레디언트를 연기한 성우 김예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